안녕하세요. 초원TV의 초원이에요. 오늘은 애들을 만져볼게요. 이렇게 할게요. 완전 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우와 이쁜데?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? 이렇게 만져볼게요. 밑에 누가 안 돼? 어떡해. 밑에 완전 누가 안 돼? 어떻게 하지? 조심스럽게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쩍거리고 있어요. 어느 정도 되면 보여줄게요. 그럼 잠깐!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보여주면 이렇게 안 보이셨을 수도 있고 보여줄게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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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았어. 이 친구 잠 녹아버렸구나. 이 친구 패스 패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친한 거도 육금치 보인다. 상당히 안 돼. 어떻게 또 그렇게 공기자네. 우와 이쁜데?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?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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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느낌 뭐니요? 소울이 완전 키우고 누르셨어야 돼요. 이거 진짜 무서운데? 아 맞다. 이거는 다 직접 만든 이것 좀 다 직접 만든 수지 슬라임이랍니다. 아 맛있다? 온다. 이거는 그렇게 녹지 않았습 이 라고 이리 이거는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쓰지 할머니 판뜨기 깔아줘 판뜨기 안돼 판뜨기 갖고 올게요 왔어요 오 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고운 편 근데 아까 거보단 나은 편 진짜 완전 우와 짠다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손에 묻어서 지금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웃음은 완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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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야 이렇게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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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니까 잘 모르는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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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ustration 만지면 이렇게 근데 안 만지면 이런식으로 만지면 이렇게 나오고 안 만지면 기름져요 그럼 쏘cribing 쇼핑 슬라이머들이 다 녹아질 것 같은데 아까 파랑치채 먼저 이것도 좋아요 예쁘죠? 위에도 기대 완전 기대스럽다 이것도 이거 몇 개 찍어야 되나? 다 찍어야 되나? 뭐? 야, 오빠라 뭔데? 휴경아도 센터에서 옮긴대 자, 소울이 다 키우고 들어가셨죠? 두 개가 왔는데 두 개가 똑같이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?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네, 그래요 초보자 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제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와우 모기들이 아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다 까진 아니고 진짜 너무 잘 먹었다 까진 맞습니다 너무 잘 먹었다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좀 좀 스나이 에서 연락가자인데 얘도 좋죠 미친뿌리 뽕 뽕 뽕 헉 얘네는 좀 기대하는데 예쁘죠? 얘도 가입니 쏜다 오 쏜 쏜다 소울 쏜다 쏜다 s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언제 제가 조태고 했죠? 전 조태고 한 적이 없지요 전아 이거 내라고 한 번 더 갖다 내라 으음 말랑말라 우와 우와 오 완전 말랑말라 이 친구도 팩 아 진짜 슬렌드리 예쁘긴 한데 이번에는 반짝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오 얘 얘 반짝이 없는 애인데 예쁘죠 기대 안할게 아 예쁘긴 예쁜데 예쁘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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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실패 부윽 써요 안 안 떨어져. 얘는 물이야. 짜잔. 똑같은 친구 아닙니다. 짜잔. 바짝이. 완전 이뻐. 기대했는데 기대만 좋아. 잠깐만. 짜잔. 오. 소리 귀여워. 내가 원하는 건데 딱 손이 이래서.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? 얘도 패스 할까? 아닌데? 여기 쫓겨둬야 되는데. 패스 해버리도 싶다. 아 근데 안 되네. 이 클라스. 싣자. 어? 그럼 얘도 다음 시간에. 안 돼. 얘를 들어가 볼게요. 기대. 안 했습니다. 짜잔. 이쁘지? 여러분. 예뻐요. 우와. 기대. 타임. 설치고 올게요. 왔습니다. 그럼 다시 시작. 이쁘다. 다시 봐도 이쁘네요. 이쁘다. 으악. 이건 느낌이 좋으면서 안 좋아요. 소리 키우고. 쫄깃. 음. 오 많이 굳었는데 또 아랫부분도 뭐다 녹아 진짜 굳은 부분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어? 얘 괜찮은데? 어? 이 친구 괜찮은데? 잠깐만 이 친구 뭐야? 이 친구 뭐야? 이렇게 괜찮은 친구 이거 엄청 괜찮아요 견충견충 우와 이 초록색깔 기대 안했는데 우와 나 기대보다 오 이 초록색깔 기대 안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견충견충 너무 견충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쁘다 그쵸 너무 이쁜데 견충견충 오 오 너무 좋다 견충견충 조금 더 갔다 아까도 마지막 제가 얘만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안 들어줬다 짜잔 물리된 것 같은데 물리된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ASMR 각인 각 우리 각 친구 아 잠깐만 소리 키우실게 네 오 오 오 오 오 좋아 와 아 진짜 좋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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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그래 이래야지 초록색이랑 얘랑은 기대를 안해도 안하면 이렇게 기대 안했는데 너무 좋은데 어머 왜 이렇게 좋아 안하시는 분들 왜냐면 얘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눈 무슨 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제 말을 해줬어요 하는 분들 제가 이상한 말 했네요 꺼내볼게요 진짜 이거 유튜브 갯 얼굴 갯 각자 느낌이 다 다를까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얘가 제일 괜찮은 괜찮은 색깔은 똑같은데 다른 데다가 잡아놓은 건가 오 갱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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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촌하요 얘도 살리고 이거 아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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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Gonna 더 起고 음 꿀 역시 슬라임은 날씨 얼마나 시키지 어? 이거 색깔이 다른데? 아닌가? 조금 똑같아질런가? 아 똑같네 오 이 친구 이 친구 똑바로 봐 오 이 친구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드네 오 오 오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왜 이러면 안되지 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오 오 느낌이 이렇게 아무거나 일단 다 접수 접수 이것도 접수 접수 제가요 밥풍을 잘 못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밥풍 되면 진짜 와 끝판왕 아 밥풍 너무 녹았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밥풍보다 오 오 이건 좀 되는데 뭐였냐 집에 오 오 변중 오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응 구우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려면 네 들어갔어 오케 오케 안 돼 오케 오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을 늦지 말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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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들어갔어 꾹 꾹 응 짜잔 짜증 어 그러면 잠시만 좋아 오 여기까지 좋았던거 이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좋았던거 이제 꺼내볼게 시간 오오 아직 그 쫌쫌한 소리 이 에스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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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구독과 좋아요 두번 누르지 말고 한번 눌러 무조건